다시 들려주면 안 돼요? 맞춘 사람만 먹는 거야? 뭐? 저는 제가 하도 잘 못 들어요. 어, 몰두 상겨라. 노래도 못 듣는데 랩을 들으라고요? 진짜 이거 맞는 건가?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. X도야. 오, 백지영. 내 침대는 없었나요? 내 침대라는 거 못 들으셨어요? 아, 깜짝 놀랐어. 대단하다, 정말. 와. 이렇게 되면 예상이 모두가 깨졌습니다. 잼. 저는 또 다른 우승에서, 이제 사도를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.